안녕하세요! 오늘은 고구마요! 오늘은 고구마! 안녕하세요!!! 안녕하세요! 오늘은 고구마의 양념은 고구마 팬에 팬에 sozial ink를оп커 화이트 위치에 추가해서 모짜렐라 간장 사진들에 올린다 아까 만든 우유 밥을 더 넣어줄게요 밥을 더 넣어줄게요 고춧가루 물을 더 넣어줄게요 소금 소금 굽고기 안녕하세요 몽구에요 오늘은 굴을 가져와봤어요 생굴은 아니고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익혀서 가져왔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그냥 굴은 아니고 삼베채굴이라고 큰 굴이에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오늘 저녁 고소한 음식도 준비했어요 참기름 너무 맛있어 다진마늘 초콜릿 단무지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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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겉은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 시리즈 치즈 치즈 팽이버섯 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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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장 소스 오늘도 맛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